안녕하세요. 방영식입니다.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달에도 페이코에서 우주패스 고객 대상으로 1,000원 지난달 받았던 분들도 페이코 1,000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. 클릭 한 번이면 받을 수 있죠. 이벤트 위치는 상단 메뉴를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이벤트 메뉴가 있습니다. 거기 이벤트 메뉴에서 쭉 올리다 보면 우주패스 고객이라면 1,000포인트 즉시 지급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죠. 페이코 결제가 가끔 자주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소액일 경우에 이걸로 처리하면 되니까 1월달에도 했었고요. 2월달 역시 우주패스 고객이면 페이코 오플에서 들어가서 이 해당 이벤트를 누르면 2월 28일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누르고 받기 누르면 바로 1,000포인트 1,000원이 적립됩니다. 아무도 안하고 1,000원 일단 받고 이거 왜 주는 걸까요? 도대체 주니까 받긴 하겠는데 페이코 오플 지우지 말라고 자꾸 주는 건가요? 페이코는 네이버고 우주패스는 SK죠. 둘이 친한가? 절친인가?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